이따가 보여줄라니까? 이러면 형들 안 보여주잖아. 아니, 지도 안 보여주면서. 야, 난 A형으로 상관없다니까? 나도 A거든. 넌 저번에 C성자 샀잖아. 와, 진짜 아니야. 근데 걷아, 내가 저번에 말한 거 생각해봤어? C맞아서 재수강하는 거? 아니, 왜 모르는 척해. 우리 미국 다음 학기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. 기국서 말고 같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. 아, 뭐야 아직이야? 아, 그럼 차는? 새로 사는 것보다 중고차가 낫겠지? 통장은? 아무래도 저축 통장이 낫지 않나? 아, 또 뭐 있지? 보험. 보험이 그렇게 중요하대. 아, 정신사는? 야, 백군. 왜 아무 말도 안 해? 어? 준아. 미안. 그게 그러니까. 게임 너무 못 하는 거야. 너희가 짰잖아. 아니, 뭘 짰다고 해. 짰잖아. 아, 너 괜히 맡기 싫으니까 짰다고 그러지 말고. 너는 안 넣어. 너 맞으러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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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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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이거 백군. 뭐야, 뭐, 뭐,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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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준혁이가 너 군대까지 한 번. 아, 준혁이가 술 마시자 하는데? 준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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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혁, 무슨 소리야?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군대. 잠깐만. 너 몰랐어? 난 알았는데. 야, 너는 군대를 여자친구한테 먼저 내기 안 하고 나한테. 너도 몰랐어? 그래. 우리가 베스트 브랜드니까 나한테 먼저 말하는 게. 조용히 해. 아, 근데 얘랑. 다쳐. 어. 잘 걸려 싫어 또 깨고 갈 거잖아 맞아 네 안 들려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너 군대가? 뭐냐? 야 백건 너 헤어졌다며 여기 소문이 쫙 났어 뭐야 진짜였어? 진짜야 뭐 그냥 그렇게 됐어 괜찮냐? 이 형님이 또 서랑 사줄까? 진짜였냐? 그럴 줄 알았다 아이스크때매대로 못 놀잖아 저기요 그냥 닥치세요 저랑 장난하세요 지금? 약간 아까 준혁이가 술 먹자는데 술 콜 콜 오 좋다 먹고 직전을 나 헤어졌어 나 헤어졌어 야 뭔데 뭔데 몰라 야 울지 말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준혁이가 술 마시던데? 야 맞아 맞아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랬어 모르는데 몰라? 꼬드기 몇 명 데리고 온다던데? 흐흑 아이고 야 야 너 뭐 진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잘못한 거냐? 잘못한 거지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군대 가는 걸 숨길 수가 있어? 아니 1년 반 기다려주는 게 어렵냐? 누난 어차피 미국 가잖아 야 걔 군대 전역하고 미국 가면 난 졸업하고 다시 한국아 그렇게 날 못 믿을 거 왜 만나? 야 친구도 4년 못 만나면 남이겠다 야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괜히 자기가 그만큼 나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겠냐고 옛날만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야 21세기인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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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술을 마셔 알았어 너 먼저 따라줄게 저 소주 먹고 싶은 살을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조상집이야? 그래 우리 게임이나 하자 게임 야 그래 게임 좋다 게임 오우 너네가 왠일로 내 말에 대답을 해주냐? 그래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1 2 3 4 스케니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? 게임 스톱 아 술도 마셨는데 좋아 게임할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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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삐져 있어? 아니 안 삐졌어 아까 1 때문에 그래 진짜 화난 거 아니야? 응 안 했어 진짜? 아 기스석 들어가게 자 야 미안해 나 진짜 잘한다 아 나 알겠어 진짜? 진짜 없을걸? 어 알겠어 알았어 내가 저기까지 한다 수업 잘 들어 조심해 저 너도 수업 잘 들어 너 솔직히 말해봐 수업 듣기 싫지?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아 거무 미안해 진짜 다음부터 안 내줄게 미안해 뭐 저거 하자 저거 아 아 부끄러워 아 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